내 돈을 잘 버는 거 알겠어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현금만 120조가 쌓여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는 삼성이 다음에도 M&A를 하게 되면 전장 부분을 인수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실 삼성 하면 그냥 이 꼬르 반도체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 또 볼만한 포인트 있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네네네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파운드리 부분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반도체 휴대지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성장성이 계속 좋고 캐시카우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좋은 건데 그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동률이 100%입니다 여기서 뭐 더 성장을 하려면은 공장을 지울 수밖에 없어요 저건 지워서 기다리고 있네요 한국 차원에서는 지금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은 이상은 반도체 부분에서는 그냥 성장성이 있는 거지 새로운 돈을 더 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 있으면서 그 태블릿을 보고 또 AR로 VR로 게임을 하고 큰 TV로 집에서 영화를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시장이 굉장히 허황이 됐습니다 과거에 이제 LCD가 중국이 공세를 하면서 LCD의 가격이 많이 다운되기 때문에 OLED가 좀 비싸서 투자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LG 디스플레이 실적을 보더라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좀 붙임이나 어려움이 한 번에 확 풀린 계기가 됐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더 커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상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5년 동안 투자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퀀턴답 OLED라는 부분에 투자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사실 OLED나 이런 쪽은 완전히 소외가 되어 있었는데 네 가격이 비싸가지고 LCD한테 경쟁이 좀 밀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LCD 가격 차체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OLED와 LCD 가격 차이가 많이 좁혀졌고 또 더 대형화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유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OLED가 좀 많이 선호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VR, AR, 글래스 이런 쪽 시장도 타겟팅해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기술이 발전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AR, VR 기술이 많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메타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건 어차피 시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세계인데 그 세계에서 더 현실감이 느껴지려면 단순하게 그냥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크로스 개발한 구글 글라스라든지 아니면 구글 글라스라든지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적용하는 부분들이 다 OLED거든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 이런 소형 OLED는 원래 강점이 있었고 애플이나 이런 부분들에 다 납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선정을 할 거라고 보고 반대로 이제 대형 OLED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을 다 LG가 좀 독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얼마 전 뉴스에는 또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에 OLED를 쓸 수도 있다 적관이 도구침 이런 뉴스가 좀 많이 튀어나왔었거든요 봤어요 아니다라고 뭐 고인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삼성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서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좀 투자가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수년간 사실 그 디스플레이 쪽 투자 같은 경우에 미진했는데 아 네 맞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뭔가 OLED 관련 펩 그런 공장들을 늘린다든지 그런 액션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사실 또 장비주를 장비주들이 좀 좋을 수 있죠 아 OLED 관련 장비주 같은 경우 네 그러면은 뭐 그런 주식들도 시장에도 매겨 있으니까 네네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수상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 콜 여기에서 이건 근데 사실 올해 1분기 뭐 작년 4분기부터 계속 나온 말이긴 한데 네네 뭐 발생할 만한 투자 기회? 뭐 눈여겨볼 만한 그런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삼성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뭐 리더의 부자가 있으니까 네 근데 또 대외적으로 계속 비판을 받는 부분이 내가 돈을 잘 버는 거 알겠어 근데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거든요 돈만 쌓아놓고 뭐 할 거야 지금 현금만 120조가 쌓여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과연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또 글로벌 기업들은 다 M&A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면서 외출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레벨을 못 뛰는 이유가 다른 기업들은 M&A를 하면서 이익이 많이 커지진 않지만 외출은 굉장히 커졌거든요 삼성전자는 지금 거의 5년째 200조 원대 외출을 기록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탑화하기 위해서는 좀 빅 M&A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지금 시장에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 하면서 멈추고 3년 내에 은미있는 M&A를 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은 뭐 AI나 5G 그리고 전장 부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삼성이 M&A를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4년 전에 하마한을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하마한이 그때가 우리가 그냥 인식하기에는 스피커 회사 하마한과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확장시킨 부분이 전장 부분으로 자동차에 대한 인포테인먼트 쪽으로 확장을 했거든요 그 부분과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전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삼성이 다음에도 M&A를 하게 되면 전장 부분을 인수하지 않을까 또 보면은 삼성이 기본적으로 사업 부분이 한 5개가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있고 디스플레이가 있고 IM이라고 하는 무선 모바일이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전장입니다 근데 나머지들은 그냥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고 하마는 독자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전장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부분을 인수해서 붙이기에도 하마한이랑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자료로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전장 차량용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업들 너무 많은 플레이어가 아니고 한 몇 개의 기업들이 지금 이 부분을 분산해서 전문을 하고 있고 1위는 독일의 인피니언, 2위가 네덜란드의 XPS, 3위가 일본의 르네사스, 4위가 스위스의 ST 마이크로스거든요 이 기업들에 대한 지금 인수 가능 여부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정서상으로도 아시겠지만 일본의 르네사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랑 M&A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르네사스 배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부분이 이제 이 NXP라는 회사거든요 NXP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퀄컴이 인수 시도를 했었어요 인수 계약까지 체결을 했고 독과정법 때문에 관계되어 있는 국가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공교롭게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위중 무역전쟁을 터뜨렸죠 그래서 16년에 계약 체결을 했는데 9개 국가의 승인을 받는데 8개 국가는 받았는데 18년도에 마지막에 중국의 승인 거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수를 철회하게 됐어요 지금 다시 M&A를 한번 시도를 했었고 다시 외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상이 충분히 놓을 수 있고 지금 주가는 좀 많이 올라서 한 시가총액이 66주 정도 하고 있는데 상상이 가지고 있는 120조의 현금으로는 충분히 인수할 수 있는 규모이기도 하고 또 인수했을 때 하만과의 시너지를 생각하면은 이 부분이 좀 NXP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기업들은 한마디로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죠 네 맞습니다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고 네 이제 차량용 반도체만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NXP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수하게 되면은 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산업용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인포테인먼트나 MCU 또 아니면 산업용 반도체에도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까지 또 확대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SD 마이크로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매출 규모가 한 4조 원 정도로 크진 않은데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차세대 반도체라고 하는 실리콘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기술을 또 M&A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 두 기업이 좀 유력화 대상이 되지 않을까 고려의 대상이 근데 M&A 같은 경우에 이제 경영진의 결정과 또 회사 결정이기 때문에 뭐 예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네 우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그 투자자들의 기대치나 아니면은 새로운 매출처라 아니면은 좀 새로운 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 줘야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네 그런 조치가 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뭐 계속해서 한다 한다 말은 했으니까 언젠간 하겠죠 네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오면은 아마 그런 의사결정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좀 부진했을 때 나온 얘기 중에 하나인데 파운드리 분할 이 얘기가 저도 이제 옛날에 옛날부터 들었던 얘기긴 하거든요 2012년부터 이게 꼭 이렇게 중간에 주기적으로 얘기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TSMC가 자기네 경영 모트가 고객관을 경쟁하지 않는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다 보니까 어차피 고객과 경쟁 관계다 약간 좀 어떻게 말하면 돌려가기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파운드리를 좀 분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이게 이제 실제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일단은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일단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인 것 같고요 저 역시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게 그 파운드리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1년에? 잘 몰라요 1년에 2020년에 17조 나왔습니다 이번에 재무제표 보면은 17조가 나왔는데 파운드리 핫라인 건설하는데 20조가 들어가요 1년 매출을... 엄청 많이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지금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투자에 포인트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부분들은 메모리 반도체랑 무선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버는 돈들로 지금 이 새로운 성장사업을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할하는 부분보다는 이 경쟁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파운드리 내에 있다가 나중에 정말로 그런 성장성이 필요할 때 아니면 또 일반적인 파운드리만으로도 충분히 자생이 가능할 때 독립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한다면 네 그러면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좀 시기상조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캐시카우트 사업 부문에서 돈을 잘 걸은 다음에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자생력이 어떻게 되나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업구조가 이미 파운드리 쪽으로 자체 내에서 사업구에서도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가동률은 100% 거든요 뭐 가동률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우려 때문에 분할해서 더 영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를 그룹 차원에서 삼성전자 내부에서 나오는 수익원으로 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주주 입장에서 그래도 나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SK이노베이션 아 맞습니다 물적분할 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 안 하셨는데 맞습니다 요즘에는 물적분할 한다면 무조건 바지니까 약간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을 빼앗기는 그런 뉘앙스로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LG화학을 내가 투자한 것은 2차전지 때문인데 그렇죠 LG화학을 그렇게 분할해 버리면 LG이노슬루션은 내가 주식이 하나도 없잖아 뭐 이런 거죠 물적분할에 대한 그런 좀 반감 그렇기 때문에 오늘 SK이노베이션도 물적분할 이미 할 거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도 발표를 해버리니까 주가가 초반에 한 7% 이상 빠지고 좀 안 좋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희한하네 이게 다 반영이 될 수도 있는데 좀 빠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신증권 강준호 책임님 모시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노이즈 그리고 이슈 이런 것들 나눠봤는데 어 오늘 방송 들으셨으면 아마 삼성전자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야 될지 내가 투자기간을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삼성전자 관련해서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준호 책임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